소양 님과 이런 자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그리고 소양 님 천상계 목소리와 저희 크롬쿤의 미친 에너지가 합쳐져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어요. 네, 저도요.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제가 이랑 같은 느낌에서 너무 영광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정말 고잘 것 없는 저의 편곡과 또 음악에 함께 맞춰주셔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순서도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운명 같은 시간이 없고 이렇게 또 상을 주셔서 또 이거를 보신 관객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려요.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에 또 같이 해요. 소양 케이크 화이팅! 화이팅!